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4일 월요일 JJ 크립토라이브 플러스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록미디어의 이현지고요. 안녕하세요. 제임스정 기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뉴페이스를 모셨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 인턴으로 이번에 들어오게 된 이성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우님. 안녕하세요. 굉장히 성우님의 긴장감이 여기 제 팔에 느껴져요. 엄청 긴장하고 있다는 게 팔에 느껴져서 오늘도 야나님 재벌아빠님 들어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약간 크리스마스 느낌이네요. 초록 초록 빨강이어가지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뭐죠 기자님? 제가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에는 화이트보드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거시경제라든지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왔는데 오늘은 저도 이제 수업을 듣는 입장에서 우리 성우님을 특별 선생님으로 모셨습니다. 직접 민코인을 만드는 거를 같이 해볼 텐데요. 제가 이제 몇 차례 지난주에 그 백군종 대표님하고 같이 주간 백군종 할 때도 민코인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두꺼운 책 얘기를 제가 해드렸을 거예요. 이거 거의 제가 다 읽었거든요. 조금 남았는데 뒷부분에 AI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또 민코인하고 자빠졌네 책 제목이 좀 이상한데 이것도 이제 민코인 얘기인데 여기 보면은 민코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게 있어요. 뒤쪽에 그래서 이 책에 소개된 펌프펀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를 우리 성우님이 직접 하나하나 본인이 클릭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민코인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성우님 우리 오늘 특별 선생님 성우님을 설계를 조금 해드리면 저희 블록미디어가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 조직도 있지만 리서치 조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리서치 쪽 담당 그 파트에 인턴으로 들어왔는데 이 최신 암호화폐 크리프토 관련된 리서치를 하는 분이라서 펌프펀을 잘 아신다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모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트 토큰처럼 좀 약간 떼돈을 벌어보자 라는 목적으로 한번 기획을 해봤고요. 혹시 시청자분들도 아 뭐 민코인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혹은 비트는 어차피 평생 가져갈 거니까 민코인 내가 스스로 발행해서 좀 돈 벌고 싶다 하실 분이 있다면 오늘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코인이라는 게 그 주간백군족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보시겠지만 이거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코딩을 해야 되고 이런 거 없이도 펌프펀 같은 데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 하면은 민코인을 만들 수 있어서 재밌게 하신대요. 재미삼아 해본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펌프펀을 이용해서 그렇게 시작한 민코인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삼아 하신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우님 인지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여주실 겁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펌프펀 소개해 드리면 되나요? 네 펌프펀 화면이거든요 여기가. 네 여기가 펌프펀이라는 페이지인데요. 쉽게 말해서 펌프펀은 쉽게 말해서 민코인을 간편하게 누구나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저는 이 사이트를 처음 들어가 보고 나서 받은 느낌이 너무 정신이 없는 거야. 지금도 보시면 번쩍번쩍 하잖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없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 정신이 없는 게 포인트네. 색깔도 이렇게 원색 자글자글하게 해가지고 이런 도파민을 자극시키는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펌프펀 그러니까 P-U-N-P 점 하고 F-U-N 치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그냥 검색창에 펌프 점 펀 펌프 점 펀 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펌 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들 그대로 하면 펌프는 뛰어오른다는 거잖아요. 뛰어올린다. 펌은 재미있다. 뭐 이런 건데 그 사이트를 그냥 치고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정말 정신벌이가 없네. 계속 바뀌는 사이도. 계속 올라오고 기존에 아까 제이제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인을 만들려면 일반적으로 개발자가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불리는 코드를 짜가지고 이제 거기서 배포를 한 것까지 개발자들만 할 수 있는 영역이었는데 펌프다펀이 등장하면서 누구나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펌프다펀의 콜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누구나인데요. 만들 때도 팔 때도 또 살 때도 누구나 공평한 위치에서 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내가 누구인지 안 밝혀도 돼요? 그냥 가입만 하면 돼요? 네.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지갑 주소만 되어 있거든요. 아 지갑. 확인할 수 있거든요. 어디 페이지 로그인하는 것처럼 아이디를 만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지갑 어떻게 연결하는지. 여기가 첫 페이지고 바로 커넥트 월레 오른쪽에 지갑 연결 버튼을 누르면 저는 개인적으로 솔라나 계열 서비스거든요. 이게 솔라나 계열 서비스를 사용할 때는 팬텀 월레이시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더 해주세요. 지갑이 뭔지. 네. 지갑은 일단은 블록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주고받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주고받을 때는 그 사람의 주소가 있어야 되죠. 그 주소를 모아놓는 것을 지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팬텀은 어떤 지갑 갖고 계세요? 저 메타마스크밖에 없어요. 얘기한 그 팬텀이라고 하는 것은 솔라나 계열의 지갑 이름이고 팬텀이라는 지갑이고 연재 아나운서는 메타마스크를 갖고 있고 저는 메타마스크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지갑도 있어요. 계속 가죠? 그래서 솔라나 계열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저는 팬텀 월레이시가 가장 사용성 좋다고 생각해서 추천드리고요. 팬텀이랑 우상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성우님이 편하다고 해서 하시면 다른 것도 괜찮아요.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메시지 서명 하면 여기서 로그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갑 만드는 건 따로 한 번 시간을 내야겠네. 네. 일단 지금 성우님 지갑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이거는 공개돼도 괜찮아요? 오늘 위해서 새로 만들었어요. 아, 새로 만든 거래요. 저 지갑에 괜히 들어가서 이상한 짓 하셔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만드는 것도 되게 1초, 2초만 다 바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제 프로필이고요. 택배 사진이네요? 여기 기본 사진입니다. 아, 이게 기본 사진이에요? 여기서 만들어주는 기본 프로필이고요. 녹색을 좋아하시나 봐. 어떤 녹색? 프롬프터도 녹색이야. 그래서 여기서 지갑 연결을 했으면 보면 폼프폰을 한번 둘러볼 건데요. 밑에 보시면 되게 엄청 신기한 사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갑을 만들고 그 지갑으로 연결을 하면 로그인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로그인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로그인한 지갑 주소가 이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되게 밈과 관련된 이미지들이 처음 보는 것들인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여튼 정신이 없어요. 네. 밈이라는데 뭐 하나도 모르겠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 게리겐슬러. 네, 지나갔어요. 되게 많습니다. 그럼 이제 만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전 만들기 전에 가장 성공한 것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한번 소개해 주시면. 펌프폰에서 성공한 밈들. 대표적으로 이번에 차은우도 자기 인스타그램에 무댕이라는 하마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차은우님? 네, 그 잘생긴 신. 네, 차은우님도 이제 좋아하는 무댕이라는 하마의 밈을 가지고 토큰이 만든 적이 있었어요. 무댕? 네, 무댕이라는 이 귀여운 하마입니다. 지금은 바이낸스까지 상장된 되게. 아, 진짜요? 네, 네. 그게 바이낸스 상장이 돼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되게 인기가 많은 밈인데요. 애기 하마인가 보다. 네, 태국에 사는 애기 하마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부터 틱톡에서 되게 인기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밈 코인이 한 개 만들어졌습니다. 아니, 저게 하마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작아? 애기 하마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요? 네, 피그미 하마라는 애기 하마의 종류 하나입니다. 하마가 이렇게 덩치 큰 하마가 아니고 조그만 하마가. 조그만 하마입니다. 되게 귀엽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바이럴이 돼서 밈이 되었고 그 밈 바탕으로 이 코인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저 피그미 하마가 만들어진 태어난 장소가 저 민코인이 태어난 장소가 프럼프폰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마켓캡으로 보여지면 153밀리언이거든요. 거의 2천억 이상 되는 진짜 어마무시한 규모의 아니, 그럼 저 민코인 만든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으나 자기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떼도 벌었겠죠. 아, 그렇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근데 이거는 현재 차트이고요. 어, 여기 안 나오네요. 어쨌든 그 펌프폰에서 만들어지고 지금 사람들에게 지금은 이제 그런 중앙화된 거래소까지 진출해가지고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토큰입니다. 근데 뭐 모든 민코인이 저렇게 되지는 않고 얘가 좀 특이한 경우인 거죠? 정말 로또보다는 높겠지만은 낮은 확률로 이렇게 성공한 민코인이고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런 민코인들을 이제 보통은 이제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홍보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보통 트위터나 이런 데서 직접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아, 저거는 그 민코인을 위한 코인 X군요. 네. 코인을 위한 페이지입니다. 팬페이지. 네. 그래서 이렇게 되게 예쁘네요. 와, 팔로워 7.8만이에요. 이야. 이런 식으로 되게 홍보하는 모습들을 자발적으로 커뮤니티에서 자발적으로 홍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웬만한 기자도 애완동물들을 뭐 키우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하마를 가지고 하겠다는 생각은 참 기발하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저도 강아지를 키우기는 하는데 저희 강아지 귀여워서 저도 저희 강아지 많은 사람들이 봐줬으면 좋겠어서 강아지의 인스타 계정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귀찮아서 이게 업로드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매번 막 사진 찍어서 막 이렇게 올리고 하는 게 쉽지 않아서 한 열심히 하다가 한 1년 열심히 하다가 보겠거든요. 그런데 강아지로 코인을 발행할 생각까지는 또 안 해봤는데 오늘 해볼까요, 그럼? 네. 좋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진짜요?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현진 님은 강아지를 사진을 받아가지고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럼 만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은 현지 코인 아니고 현진의 강아지 코인입니다. 여기 보시면 스타터 뉴 코인이라는 게 가장 중앙에 떠 있습니다. 아, 스타터 뉴 코인. 저기를 누르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뉴 코인 만들면 딱히 별로 할 것도 없이 이름 정해주고 코인 이름, 티커 정해주고 설명 적으면 끝입니다. 진짜요? 이게 끝이에요? 너무 간단한데요? 그러니까 막 코딩하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뚝딱뚝딱 몇 번 하면 1분 안에도 만들 수 있는 게 링코인입니다. 만들기 전에 사전에 필요한 건 지갑 주소랑 활용할 이미지 이 두 개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한 5천 원 정도 필요합니다. 아, 5천 원 정도? 네, 그렇게. 아주 소액의 금액만 있으면 소액의 수수료만 있으면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아, 펌프펄에 수수료를 내야 되는구나. 네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지갑이 필요한 거구나. 지갑에서 돈이, 솔라나 코인이 자동으로 나가나 보죠? 네, 맞습니다. 자동으로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럼 강아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선? 저희 강아지 진짜 귀여워요. 진짜 귀여워요. 되게 귀엽죠? 진짜 귀엽죠? 진짜 귀엽죠? 네, 저희 집 강아지예요. 이름은 슈가라고 합니다. 하얘 가지고 저희 슈가예요. 강아지 소개도 했으니까 코인 소개도 같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슈가로 하겠습니다. 뭐 좀... 알까지 붙어야 해요. 아, 죄송해요. 설탕이에요, 설탕이. 근데 저 강아지 귀가 한쪽인 게 아니라 저 또 머리띠를 해놓은 거에요. 뭘 묶어놓아가지고 한쪽이 접혀있는 건데 귀는 두 개 맞습니다, 저희 강아지. 네, 슈가. 근데 저런... 하여튼 이름을 다른 사람이 기억하기 좋게 해야 되는데 그냥 심플하게 슈가? 길면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슈가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슈가로 가보죠. 슈가고 티커도 똑같이 슈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소개는 영어로 적어야겠죠, 아무래도. 영어 상황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슈가... 허필하기엔 저희의 아홉 살이긴 한데요. 그래도 귀여운 게 좋으니까 허필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디스크립션을?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미리 좀 생각을 해놓으시면 좋겠네요. 한번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발행해보고 수정되는지까지도 저희가 한번... 네, 미리 좀 생각을 해놓으면 좋겠네요. 슈가라는 우리 예쁜 강아지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만드실 때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네요. 포메인가요? 해주셨는데 저희 애가 저희가 유기견을 데려온 거라서 정확한 품종은 모르는데 포메치고 내가 다리가 좀 길어요. 여기 다리를 보시면 자식 자랑을 하는 느낌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아마 스피츠랑 믹스, 폼피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특성을 넣으면 되겠다. 그렇죠. 다리가 좀 길고 보이는 이런 재미있게. 진짜 롱달이에요. 놀자고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추구해 주세요. 롱달이다. 반드시 영어로... 꼭 영어로 해야 돼요? 아닙니다. 그건 한국어로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많이 팔려면... 롱신이 있네. 살짝 있어요. 우리 자식이 돈까지 벌어온다며... 아, 누나로서.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목을 그냥 읽어봐 주십시오. 이렇게 롱레그스까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하네. 이렇게 보면 밑에 옵션을 더하는 것도 있어요. 아까 무뎅에서 트위터를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이 코인과 관련된 트위터 링크나 텔레그림방 링크 혹은 웹사이트가 있다. 웹사이트 링크까지 이렇게 추가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놨으면 저거를 지금 이제 만드는 단계에서 넣으면 되고 제가 볼 땐 수정이 될 것 같아. 그렇죠? 될 것 같아요. 수정이 될 수밖에 없겠네. 네. 좋아요. 그럼 이제 발행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휴가에 뭐 인스타 이런 걸 넣어도 되겠네. 아, 맞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트위트코인, 코인 발행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냥 발행하기를 누르면 그냥 끝이에요? 네. 이게 끝입니다. 이게 전부 페이지 전부입니다. 오, 그럼 발행이 됐어요 이미? 누르기만 하면 발행이 됩니다. 아, 그럼 뭐 누르시죠. 저런 사진은 못 바꾸겠죠? 아, 네. 아마 못 바꾸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그게 그 상징성이 있으니까 어쨌든 여러 개의 사진이나 이미지 중에 괜찮다 싶으신 걸 골라놨다가 이렇게 싹 넣으면 되죠. 오늘은 지금 이제 약간 즉흥적으로 하는 거라서 우리 휴가에 더 예쁜 사진이 많은데 일단 저걸로 가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성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눌러보면 여기 보시면 저희가 개발자잖아요. 그래서 이 개발자로서 처음에 상장되기 전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중요한 게 사실 도지코인이 초기 발행할 때 개발자들이 이거 대박날 줄 모르고 개발자들이 얼마 안 갖고 있어서 발행한 사람은 정작 돈을 많이 못 벌었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그럼 저렇게 발행을 하면 코인이 몇 개가 발행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저도 개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같이 가정을 약 4천 달러로 가정을 합니다. 아, 그래요? 처음에 발행하면 4천 달러라고 생각하고 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4천 달러에 맞춰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는 나중에 봐야 되겠네? 네, 맞습니다. 올라가고 나서 이거 너무 귀여운데? 슈가가가 너무 귀여운데? 사야겠는데? 싶어서 막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면 가격이 쭉쭉쭉쭉쭉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러면 내가 몇 개를 발행하겠다 이런 걸 지정할 수도 있어요? 없습니다. 아, 자동으로? 네. 원래 기본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개발자들이 코인을 만들 때는 코딩을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복잡한 구조로 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인 몇 개를 발행할지 아니면 언제부터 팔기 시작할지 누구한테 못 팔게, 누구 못 사게 할지 이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펌프다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과정을 싹 다 없애고 그냥 이제 토큰을 만드는 것만 집중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발행을 하면 그 민코인이 4천 달러어치라라고 기본으로 설정을 해놓고 시스템이 알아서 발행을 해주는 거예요? 개수까지 다 정해주고 저희는 건들기에 단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발행된 코인이 들어있는 지갑은 어디예요? 내 지갑이야? 발행된 코인은 여기 펌프다퍼에서 만든 유동성 풀 안에 저장이 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저희가 몇 개 가져갈까요? 저희는 일단 오늘은 저희가 수익을 내려고 모인 것이 아니니까 아, 저도 수익을 내려고 모였는데요. 어렵습니까? 욕심 있네. 0.01솔라나 정도만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산다고요? 네. 민팅된 코인을 우리가 0.01솔라나 어치를 산다? 근데 0.01솔라나 어치지만 그게 0.000000 되면 몇만 개, 몇십만 개 갖고 시작하는 거네. 보시면 지금 35만 개. 우와! 35만 7천 5백. 소값 코인 35만 개 주인이야 그러면? 나쁘지 않은데? 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35만 개를 사게 되면 아까 정해놓은 지갑으로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제 지갑으로. 일단 우리 성우님 지갑에 가 있는 거네. 저랑 협의 부시지요. 저랑 무조건 반띵하기로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벌써부터 싸우네. 지갑을 가지고 로그인하는 이유가 다 드러나네요. 수수료를 일단 내야 되고, 민팅한 코인을 처음에 몇 개는 사기 때문에 그러면 그 코인이 들어오는 지갑도 그 해당 지갑이니까. 맞습니다. 아, 부럽다. 35만 개? 네, 여기서 제가 처음에 4천 달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JJ님이나 현진님은 개발자가 막 80% 물량을 가지고 있다. 이런 코인은 사실 거예요. 그건 안 사니. 그렇죠. 그건 좀 위험하지. 그래서 너무 많이 4천 달러 어치 솔라나를 구입하게 돼요. 4천 달러 어치 슈가 코인을 구입하게 되면 전부 다 제 거니까. 아. 이러면 개발자 리스크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위험이 존재하게 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천 달러 어치가 발행이 되니까 개발자가 욕심을 부려서 3,999달러도 이런 경우는 가능한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거 개발자가 거의 다 갖고 있네? 이거는 패스할 테니까. 맞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갖고 시작할 건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 적당히 잘 정하고 보통 1솔라나 정도만 사도 한 1%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여기서 잘 해봐야겠네. 지금 0.01솔라나인데 그거는 충분해요? 연대학원에서? 저 좀 적은 것 같은데. 일단은 0.01로 가보죠. 그건 방송하기 전에 우리가 짜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랬어야 되는데. 얘기로 왜 지금 하는 거야, 이거? 어쨌든 0.01로 가봅시다. 그래서 여기 코인 발행하기 눌러보겠습니다. 네. 누르면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까 연결했던 제 팬텀 월렛 지갑 어플리케이션으로 여기 거래 확인이 뜹니다. 오! 그래서 보시면은 0.01솔라나 어치를 사고 그리고 수수료로 약 0.02솔라나 정도가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수료가 이거입니다. 그러면 코인이 아직 안 들어와 있나요? 네. 이거 확인 눌러야지 올라가게 됩니다. 눌러볼까요? 확인해보죠. 왜 내가 떨리냐? 30만 개가 생긴다니까. 이제 발행이 됐습니다. 보시러 갈까요? 그래요. 한번 보여주세요. 30만 개 있는지. 벌써 누가 샀네요? 어? 누가 샀다 팔았네요. 이게 제가 일종의 보신 거죠? 네. 보신 거죠? 코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이거 재밌더라고요. 아, 이게 스나이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만약에 스나이핑. 만약에 이거 봤던 무뎅코인처럼 어마어마하게 오를 수도 있잖아요. 슈가코인이.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로봇들이, 봇들이 상장하자마자 매크로 형식으로 막 삽니다. 펌프펀에서 새로운 코인이 올라오면 그거를 일종의 로봇이 지키고 있다가 일단 소량이라도 먼저 사는군요. 네. 4고, 아니다. 10분 팔고. 지금 그러면 슈가코인을 누가 어떤 봇이 사간 거네요. 두 명이서 잡고 한 명이 파셨어요. 저것도 봇이에요? 네. 맞습니다. 10분 팔고 봇이지. 우리가 이거 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보고 계시지만 가령하자마자 사간 거 보니까 기계가 산 거네. 오, 신기하다. 그럼 4구, 8구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여기 빨간색 계정 가시신 분이 샀다가 바로 파셨고, 또 그다음에 초록색 하시면 영국성 5설러나 정도 새로 사셨습니다. 우리보다 많이 사는데? 아니, 실토해봐. 혹시 이 언니 아나운서 뭐 저 친구들한테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준비되면 사라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연락해야겠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자전거래고 그런 건데 이거는 진짜 순수하게 몰랐어요. 저희 들어오기 전까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저런 이미지로 할 건지를 대충 이미지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반행량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저거 진짜 리얼타임으로 펌프펀의 그 봇들이 작동하는 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 펌프탑펀의 구조 자체를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거래하는 코인들은 덱스에서 거래를 할 때의 코인들은 레이디움이라는 탈중앙 거래소에 상장되게 됩니다. 오케이. 덱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현지 아나운서가 덱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요? 아니, 민코인 주인아예요. 제가요. 탈중앙 거래소죠.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레이디움이나 아니면 메테오라 같은 탈중앙 거래소에 상장이 되게 되는데 하지만 펌프탑펀은 바로 상장됐다가 유동성이 빠지거나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 완화 장치를 두게 됩니다. 자기가 어려워진다. 여기서부터 정리합니다. 기술적인 의미가 들어오니까 예, 우선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민코인을 만들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이제 이미지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클릭 몇 번 해서 이제 민코인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어쨌든 거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거래가 어느 정도 돼서 이게 인기 있는 코인이라고 증명이 되면 맞습니다. 그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맞습니다. 맞죠? 맞죠? 여기까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탈중앙 거래소가 레이디움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펌프펀을 활용해서가 아니라 개발자들이 개발 언어로 만든 코인의 경우죠? 아닙니다. 펌프펀에서 만들어도 아, 그래요? 네, 자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4,000달러어치라는 가정을 했었죠. 그런데 이 4,000달러어치를 여기서 약 7만달러어치 정도의 가치라고 시장에서 판별하게 된다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지고 7만달러어치 정도로 판별하게 된다면 자동으로 보시면 본팅커브 프로세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4,000달러로 시작을 하지만 아까 그 로봇들이 살고 팔고 하는 것처럼 혹은 진짜 뭐 이 코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격이 올라가서 전체 코인의 시총이 대략 한 7만달러 정도가 되면 맞습니다. 자동으로 레이디위라고 하는 헥스에 올라간다? 맞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가격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올라가요? 맞습니다. 오, 정말 편하네. 네, 그래서 화면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보시면 오른쪽에 강아지 사진 밑에 본딩커브 프로세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딩커브 프로세스. 여기 보면 6만7천달러 적혀있잖아요. 약 7만달러어치 이상 도달하게 된다면 시가총액이. 그러면 자동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레이디움에 올라가게 됩니다. 아, 아예 그냥 설명을 저렇게 해주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가격이 조금 오르면 우리 슈가도 올라갈 수도 있는 거네. 가자, 슈가! 화이팅! 방송할 때마다 슈가 광고를 하겠구만, 이거. 그러니까요, 이제. 방송 시작 대기화면에 슈가 띄워놓고. 아, 연지 아나운서 방송하실 때마다 슈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야망이 불끈불끈. 오, 그러면 4,000불로 시작을 해가지고 7만 불까지 올라간다? 맞습니다. 아, 이거 괜찮네. 근데 그러려면 뭔가 좀 다른 일도 하긴 해야 될 것 같긴 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그 슈가를 알리기 위한. 엑스를 계정을 파야겠네요. 그 레이디움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레이디움이라고, 한번 보여주세요. 레이디움이라고 하는. 그 덱스, 탈중앙 거래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펌프폰에서 만들어진 코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시총이 올라가면 펌프폰에서 자동으로 해당 코인을 이 레이디움이라고 하는 탈중앙 거래소로 보내준답니다. 아까 말한 이 무뎅도 저런 과정을 거쳤겠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제 레이디움에서 무뎅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맞죠? 맞습니다. 왕파이크 님이 뼈 때리셨어요. 다들 부품 꿈을 꾸고 밈을 만들지만 로또보다 못한 대박 확률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웃자고 하는 거라니까 재미상으로. 그러다 대면은 좋은데 뭐. 아니, 너 왜 꿈을 짓밟아버리는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좀. 꿈꾼 지 이제 한 27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도달하는 싹을 밟아벌 필요가 없지. 무뎅 얘기 좀 해주세요. 무뎅이 이거는 솔라나랑 무뎅의 대비한 차트. 솔등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아, 솔라나 가격으로 환산한. 그러니까 솔라나 마켓에서. 아, 이게 반대로 돼 있구나. 이렇게. 오, 지금 지금 저게 레이디움에서 거래된 거예요? 네. 여기서 욕이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첫날에.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펌프답번에 있다가. 네, 여기 있는 펌프답번에 있다가 여기서 펌프답번에서 레이디움을 옮기고 나서부터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오, 이야. 그러다가 뭐 떨어지기도 하네요. 네, 그렇게 조심하셔야 되나. 부품 꿈을 꿨지만 결국 저렇게 해내기도 하네. 하지만 펌프답번에 사줬던 분들은 최소한 1만 배 이상 수입을 보셨다는 거죠. 오, 4천 달러가. 4천 달러가. 4만이 됐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펌프답번에 인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로봇들이 들어가서 이게 어떤 놈이 저렇게 스타가 될지 모르니까 조금씩이라도 계속 사는 거구나. 맞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매력적이긴 한데 뭔가 숨겨진 게 있을 것 같긴 하다. 무댕처럼 띄우려면 어떤 방법들을 쓰면 좋을까요? 일단은 인기가 많아야 됩니다. 미림 자체가 인기가 많아야 되고 또 최근에는 인플루언서들 섭외해가지고 직접적으로. 결국 돈이 있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인플루언서를 섭외하려면 또 고용을. 그런데 무댕의 경우에는 무댕을 소유한 사람. 그러니까 무댕의 주인이 무댕 민코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될 만한 밈을 찾아내면 꼭 인플루언서를 쓰면 좋겠지만 안 쓰더라도. 제가 알기로 무댕은 다른 인플루언서들이 얼마나 저게. 예를 들면 차은우님 같은 경우에 무댕을 돈 바꾸고 올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귀여워서 올린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찾아내기만 하면 되지. 꼭 반드시 큰 돈이 있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률은 떨어지겠지만. 선점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펌프펌에 누가 먼저 올라왔냐를 기준으로 누가 오지, 누가 오리지널이냐, 누가 짭이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판단하게 됩니다. 인기 있을 것 같은 밈을 빨리 선점해서 빨리 펌프펌에 올리면 그게 생명력을 갖겠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밈으로 거기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추가적인 2차 밈, 3차 밈 이런 것들을 커뮤니티에서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무슨 리서치가 많이 살아났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우님 저희 블록 미디어의 리서치 파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인제 인턴으로 지금 저희랑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민코인 만들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민코인을 저 뭐 표마하는 게 아니라 원래 리서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펌프펌을 잘 아니까 이제 오늘 특별 선생님으로 모신 거여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건실한 청년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는 봤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밈을 어떻게 커뮤니티에서 활성화시키느냐 이거는 완전히 좀 다른 영역이긴 한데. 맞습니다. 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요즘 이제 핫한 밈 코인 중에 고트라는 코인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코인을 좀 해주세요. 고트라는 코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트가 뭐냐 하면 이제 제가 무식해가지고 제즈의 크리프톨라이브 할 때 혼이 났었는데 이게 고트가 G-O-A-T여서 염소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영어 약자여가지고. 고트 세우스 막시무스. 그게 이제 그레이티스트 오브 올 뭐 타인인가. 그런 거에 약자인데 염소라고만 얘기했다가 혼이 났었거든요. 이 코인이 굉장히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올라와 있는 고트 지금 차트고요. 아까 레이딩에서 봤던 것처럼. 이게 지금 레이딩이에요? 레이딩 아니고 덱스 스크린라는 곳인데 차트를 쉽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다른 암호화폐 덱스군요. 덱스는 아니고 그냥 덱스를 보기 쉽게 모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트레이딩뷰 같은 느낌이죠. 정확합니다. 지금 고트가 어디 상장돼 있죠? 고트는 상장이 중앙거래 몇 군데 돼 있습니다. 중앙거래소에도 상장이 돼 있군요. 아직까지 메이저까지는 못 가긴 했는데 상장되긴 했습니다. 바이낸스도 상장됐습니다. 그래 나도 바이낸스 상장됐다는 걸 들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고트라는 코인이고 이게 어떻게 배경이 무엇이냐면 처음에 트루스 터미널이라는 트위터 계정이 있어요. 트루스 터미널? 그런데 그 트루스 터미널이 어떤 계정이냐면 AI가 직접적으로 글을 써내는 그런 채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고트세우스 마시무스라는 토큰을 홍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닌데? 네. AI가 알아서. 트루스 터미널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자기가 운영하는 X에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고트세우스 마시무스라고 하는 밈코인을 선전하기 시작했다고? 맞습니다. 그거 누가 시킨 거 아니고? 누가 시킨. 그러니까 사용자가 유도해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결정은 AI가 했다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인 겁니다. 고트세우스 마시무스라고 하는 밈코인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X 계정이 AI가 알아서 글을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의 서사가 완성이 돼서 그 서사를 가지고 누군가가 고트 토큰을 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홍보를 하기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트루스 터미널이라는 인공지능은 자기네가 무슨 서사를 만들었다. 서사라는 건 뭐냐면 이야기죠. 거대한 스토리를 만든 건데 그 스토리의 이름이 고트세우스 마시무스고 누군가 그걸 보고 있다가 이걸로 밈코인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펌프펀을 이용해서 고트를 만든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트루스 터미널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그 고트코인을 선전을 한 거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성공했고 이것도 미리 펌프펀에 사셨으면 또 무뎅급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도 있었겠죠. 야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 연재 아나운서 슈가 이쁜 그 강아지 그 밈이 올라오자마자 밈콘이 만들어지자마자 로봇이 일단 조금 사고 보잖아요. 이게 이제 기계가 다 하는 거지. 야 이거 매력적이다. 그래서 저 트루스 터미널은 고트 보유 양 가지고 백만장자가 된 첫 AI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런 기사는 봤어요. 그러니까 저 고트를 만든 팀에서 지갑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게 트루스 터미널의 지갑이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코인을 넣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자기 지갑에 고트코인이 들어와서 백만장자가 됐는데 그 지갑의 주인이 트루스 터미널을 핸들링 할 수 있는지 그게 약간 논란이 있더라고요. 딴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런 리서치 관련해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AI가 어떻게 자산을 소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토큰이 블록체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AI가 은행에 가서 계좌를 발급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블록체인에서 지갑과 토큰의 방식으로 자산을 소유한다. 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뭔가 스토리를 만들었고 그 스토리의 근거에서 민코인이 나왔고 민코인을 만든 사람이 고마워가지고 그 인공지능한테 지갑을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지갑으로 민코인을 넣어준 거고 근데 그 민코인 가격이 올라가지고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인공지능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성우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시대는 인공지능의 세대인데 인공지능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은행도 인공지능한테 은행 계좌를 잘 안 열어줄 거니까. 그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이 필요하다. 블록체인 대적 암호화폐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SF 영화의 한 제목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변화의 시대가 오고 있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방송 제가 사실은 원래 화이트보드 앞에서. 설명드리고 이런 시간인데 오늘 특별 선생님 성우님께서 펌프펀 사용하는 법을 쭉 말씀을 주셨어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올려주시면 우리 이현지 아나운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 사이에 잠깐 이제 저하고 성우님과 몇 가지 얘기를 좀 더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성우님은 이제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암호화폐 민코인 투자를 좀 하세요? 네 저도 몇 번 했었습니다. 성적은 어땠어요? 성적은 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이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민코인하고 자빠졌네라고 하는 얘기는 약간 자조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민코인은 재미삼아 하는 거지 이거에다가 뭘 하면은 뭘로 하는 거는 뭐 이렇게 뭔가를 거는 거는 좀 위험한 면이 있어요 아까도 보셨잖아요 민코인이 얼마나 쉽게 만들어지는지 그러니까 그중에 한두 개가 이제 고트처럼 아까 그 피그미하마 개처럼 이렇게 성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다 따라서 이거 재미삼아 해야 돼 재미삼아 그런 면에서 보면은 성우님도 물론 미디어에 잘 들어오셨다. 리서치 요원으로서 아주 훌륭하시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펀부 답변에서 천 달러 이상 번 사람이 단 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3% 그 3% 자체는 되게 적지만은 3%가 벌어들인 돈은 나머지 97%가 받친 돈인 거죠. 그러겠죠. 네. 이게 이제 세상이 이렇습니다. 복권도 마찬가지예요. 복권 당첨되는 사람은 지난주 복권은 15명이 됐다던데 나머지 사람들이 낸 돈으로 15명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어쨌든 재밌네요. 혹시 질문이 뭐 들어온 게 있을까요? 질문이 들어온 건 없는데 저는 약간 제가 궁금한 건데 밈코인도 채굴이 되지 않나요? 안 됩니다. 안 되나요? 네. 밈코인은 채굴이 되는 코인이 아닙니다. 밈코인은 블록체인 위에 존재하는 토큰인 거고 채굴을 하려면은 솔라나를 채굴해야죠. 맞습니다. 솔라나나 비트코인처럼 그 하나의 블록체인 자체가 있는 것들을 채굴할 수 있습니다. 솔라나 네트워크 상에서 발행을 다 해놓고 그거를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고팔고 하는 거라서 채굴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 약간 NFT 느낌이 나죠. 네. 그렇네요. 증표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수집하는 느낌으로 정말 NFT 같은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백군종 대표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백을 꾸민다. 그런 느낌처럼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를 꾸민다는 차원에서 저렴한 밈코인들을 몇 개 이렇게 재미삼아 사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게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밈코인들이 막 주목을 받고 이런 거죠. 오늘 보니까 밈코인 만든 건 굉장히 쉽네요. 그러니까요. 저 생각보다 복잡할 줄 알았거든요. 제가 펌프펀 인기, 인기를 엄청 끌었다. 이게 얼만큼의 수익을 벌어들였다.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사이트를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볼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쉽다. 굉장히 사고팔고가 엄청 이어지고 있네요. 추가가. 매크로인가요? 벌써 또 한 대여섯 분이 하셨다가 파셨다가 하셨는데 가격은 올라갔어요? 가격은 조금 올라갔습니다. 한 10% 이런 재미예요. 이런 재미. 처음에 너무 조금 산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가지고. 만들고 그게 혹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거래를 해 주고 이러면 재미. 저건 이제 사람이라기보다는 분명히 이제 매크로 로봇일 텐데 어쨌든 재미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방송 끝나면 저거 해가지고 그 슈가 인스타그램 올리면 되겠다. 네 이름을 다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노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만관부. 네. 재밌네요. 혹시 아까 저희 이거 수정되는지를 한번 보자고 했잖아요. 수정되는지 한번 확인이 되나요? 저도 거기까지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걸 발행자니까 뭔가 따로 수정에 접근할 수 있나 해가지고. 슈가 밈코인의 주인이시도 하니까 한번 직접 해보시고. 근데 성우님 계정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둘이 알아서 하세요. 합의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나중에 댓글이라도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재미있었습니다. 네. 코인을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만 보다가 직접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난 재미있네요. 뭐 돈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런 면은 분명히 있네요. 4천 원의 행복이죠. 맞습니다. 4천 원의 행복. 그거 뭐 얼마 안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 슈가를 위해서 이제 선물처럼 해준 거니까. 커피 한 잔에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러분도 한번 시간이 되시고 기회가 되시면은 한 번쯤 만들어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였고요. 슈가 코인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 월요일 오전에 11시와 나 제이제이 크리프토라이브 플러스 있고요. 저녁 6시에는 코인마켓 라이브 있으니까 저는 저녁에 돌아오고 제이제이님은 다음 주 월요일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는 제가 화이트보드 앞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매일 오전 8시에 하는 제이제이 크리프토라이브도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우리 성우님 저희 회사에서 리포트 연구 많이 하고 있는데 좋은 리포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저녁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